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력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LG전자와 IP바이오, 그리고 펌포에어로스페이스와 네오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리뷰해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선 LG전자 말씀드리겠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사업부의 매출 성장이 나타나면서 올해까지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부각이 되고 있는 신규 사업, 특히 전장사업부라든지 AI의 농업성장 사업부가 올해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성장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특히 전장사업부, 특히 로봇사업부는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이익 성장 견인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에 따른 올해 예상되는 실적 제지, 현재의 집단은 PER의 10배 수준, PBR은 1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은 가격적인 매력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오위즈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나왔었던 피해 거짓이라는 신자 고멘텀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인 200만 장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네오위즈의 출시 준비 마케팅이 돌입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피해 거짓이 출시될 수 있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런 모멘텀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 거짓 이외에도 입금기와 상품기까지 꾸준한 신작들이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예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력 종목은 LG전자와 네오위즈였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23년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위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주가는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표가는 15만 5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KB 증권 역시도 기업가치 재평가를 기대하면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피해 거짓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NH투자증권은 출시 전까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치인 200만 장도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만 3천 원으로 올렸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봤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유진이었습니다.